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2차입니다. 이제 2차, 최종 관문이죠. 2차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하시고 핵심 보시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2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아주 제가 만들었지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책만 잘 보시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또 제 카페라든지 밴드에 오시면 다시 또 매일 문제가 올라가고 또 매일 학습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카페에 밴드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밴드 아시죠? 밴드 아시면요. 조민수 치면 밴드가 나오니까 그 밴드에 가입하시고 카페도 다음에 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같이 올리니까 활용하시면 이 책에 있는 내용 말고 또 기타 내용도 많이 올라간다. 아시고요. 밴드나 카페를 듣고 활용하십시오. 일단 밴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주택관리사 핵심정리 이렇게 해서 밴드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중완성인가 핵심정리니까 그거 활용하십시오. 매일 문제 올라가고 매일 자료가 올라가니까 잘 활용하시면 참 대비하기 좋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믿고 가십시오. 최신판입니다. 최신판. 그래서 문제와 어떤 요약들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죠. 마지막 절대평가 마지막이니까 이번 시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하시고 혹시나 행여나 올해 합격 못하시면 다음해부터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최고득점자 순수로 뽑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7, 8, 9월달 이 3개월간은요. 죽울동, 살동 집중하셔가지고 이 차를 통과하십시오.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정통성 있는 파트에서 조금 응용해서 나올 것이시니까 정통성 있는 파트를 잘 보시면 기본적인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법규에서는요. 75점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점수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핵심을 쭉 보시는데요. 아마 제가 35강 정도를 합니다. 35강. 그래서 필요한 사항만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 없는 상단, 다 지역적인 상단은요. 다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꼭 적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만 선정해서 제가 반복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은요. 핵심적인 요약, 핵심적인 요정리, 요약을 먼저 딱 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파트에 관한 문제, 문제를 훈련하십니다.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75점 정도의 100점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하십시오. 자, 우리 조택 관계 법규죠. 조택 관리와 관계에 있는 법규다 라고 합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중요하다 싶어서 선별한 법률이 13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나오는데요. 법이 총 13개죠. 그래서 이 법의 종류 안내는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 있는 그 강의를 한번 더 보십시오. 비록 기본 과정 강의가 좀 1년쯤 되었지만요. 이 법이 바뀐 사항 몇 가지 외에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개정되어오진 사항들은 핵심 때 다 제가 정리하니까 같이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이 책을 신뢰하시고 제 하는 강의 포인트만 잘 잡으시고 따라오시면 점수 내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합니다. 첫 번째 법률이죠. 주택법이란 법이 주택관리니까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주택관리하시니까 그 주택이 무엇이냐에 관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가장 중요한 우리의 법률이죠. 이 법은요. 관리실무도 나와. 입에서 8문제 나오고 8문제가 나오지만요. 관리실무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는요. 합침이 한 18문제 20문제까지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십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개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이 포함되는 바로 공공주택특별법을 배우시는데 이것도 시험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 일반적인 상이 다 담겨있는 건축법이란 또 법을 배우신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요. 7문제 중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5개 법률이 제일 중요한 법률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5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보셔도 물경 27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만 일단은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 반복을 해서 보십시오. 그 위에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법률들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정비법이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법이란 또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상이 담겨있는 소방기본법이 또 나오고 또 소방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 이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하자. 승강기법도 등장하구요. 승강기 안관리법. 전기도 관리하자. 전기사법이란 또 법도 등장을 합니다. 또 위험한 시설물 관리하자. 시설물 안전관리로 위한 특별법도 있습니다. 또 기타 체파급물도 관리하자. 체파급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어떤 법률 그래서 기타 법이 쭉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나오구요. 요거 한 개 나오고 요것도 한 개 나오고 요거 두 개 나오구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하위법도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요 하위법들 요 하위법들은요. 요거 관리실무에도 같이 요 법들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수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실무를 합치면 또 실제 장소가 하나 둘 두 개 아니고 그쪽에 붙여서 나오니까 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시구요. 요 하위법들은 제가 정리하고 있는 제가 주안점을 두고 중요점이 닿고 제가 정리하는 제가 강의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요. 요 전체에서 80% 이상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는요. 이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반복을 쫙 해야 되니까 그냥 여차한 강의 보지 마시고 제 강의 딱 보시고 쭉 가시면 큰 문제 없이 고덕점을 위한 다음문도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봐야 되지만 이번 시험까지는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만 딱 보시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까지입니다. 내년부터는요. 강의 양이 많아집니다. 또 많이 봐야 됩니다.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올해 끝을 내주십시오. 올해 마지막에 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정을 따시면 평균 지금 우리 임금이 한 300원 50만원 정도가 지금 받습니다. 정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큰 단위가 치면 450만원 더 나옵니다. 500도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직업이니까 이 마지막 길이 다 정하시고 올해 몰빵을 하십시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조택법이 제일 중요하죠. 조택법이 첫 번째 나오는 법이고 이것도 조금 암기할 사항이 많고 정리할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첫 번째 법의 총치. 총치계에서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한 두 개의 시험이 나옵니다. 주택 단지만의 건설. 건설 편인데. 건설할 수 있는 주체. 건설하는 절차. 건설하는 기준. 또 건설 촉진 대책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 번 네 번째까지 나온다. 이렇게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주택에 건설되어진 주택을 분양한다. 분양 공급이다. 공급 편인데. 이것도 한 두 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단지의 리모델링하고 또 기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또 작은 편에서 우선 상환사체. 단세 파트가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도 한 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는 저기서 하나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될 것이 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합해서 8문제가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옷이 선다. 이것이 보시면 한 다섯 문제가 나오고 주관식으로 빈칸을 채우는 기입식이 한 세 문제 이렇게 배체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관식은 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주관식은 바로 앞에는 핵심 정리가 다 주관식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딱 보시고요. 또 제 밴드나 카페 가시면 제가 7월 때부터 주관식 문제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볼지도 충분하게 주관식 문제에서 거의 80%는 다 잡힙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총책편이 나오는 총책편 나옵니다. 용어정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상황을 좀 아신다는 전제에서 초보직인 설명은 다 빼고 핵심만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주택하면 주택법이니까 주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이 무엇이냐. 어떤 세대의 구성원들 장기간 장기간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바로 건축물인데 건축물 전부를 다 이용하든 또 부분 일부 이용하든 다 주택이라 보는 것이고 또 딸려있는 부속 토지라 부르죠. 지분 등입니다. 이거 다 포함됩니다. 세대의 구성원들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나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말한다. 포함된다. 제외한다가 포함됩니다. 포함된다. 제외한다. 시험 두 번 나왔습니다. 항상 이거죠. 우리 주방시설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독립주거를 말합니다. 그런 주택이 나올 때 보시면 단독주택으로 탄생이 되기도 하고 공동주택으로 건설되기도 합니다. 단독하면요 한 명이 일단은요 단독한 대분류의 단독은요 한 명이 한 사람이 이 주택을 소유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공동은요 공동은 보시면 이 전유 부분에 관한 면적은 따로 구분해서 소유를 한다. 그런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소유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은요 이 내부 공간 구분 관계없이 전체가 다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공동은요 공동은 보시면 전유 부분들은 각기 별도로 구분 등에서 구분소유한다. 그런데 공용 부분 면적들은 공유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시 또 세분이 쭉 되어진다. 단독에서 순수한 협의의 단독 순수한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또 다중주택이란 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가구 주택이란 주택이 또 나온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요 공간이란 것도 건축법에서는 포함하지만 주택법은 이것은 빠진다. 빠진다. 그 다음에 공동 보시면 다시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이 있더라. 그 다음에 다 세대주택이란 공동주택까지만 주택법은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시는데 건축법 가시면요 여기다가 다시 우선 기숙사 이것도 건축법은 공동에 포함시키지만 주택법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중에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단독에서의 협의의 단독 이건 뭐냐 주택건물입니다. 한 건물 이 한 건물 속에 보면 한 건물 하나의 건물 이 하나의 건물 속에 한 가족 한 세대만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 속에 보시면 크기만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만 거기에 살고 있다. 주인집이 살든 임차인이 살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의의 단독입니다. 다중과 다고는요 이 단독으로 소유하신 소유자 분 집주인께서 이것을 임대합니다. 임대 임대를 한다. 그래서 방실 공간 또는요 구분되어진 가구 공간에 대해서 임대합니다. 임대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임대입니다. 주인집이 있든 없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할 때 보시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왔죠. 취사기능 독립주경태 독립주경태 취사기능 독립주경태 취사기능 시설 이것은요 다중은 설치하지 않는다. 다가구는 설치한다. 그래서 가구 또는 세대 임대를 하는데 그 안에 싱크대 주방을 넣고 임대치면 다가구 싱크대를 안 넣으면 다중입니다. 다중 방만 준다는 것이죠. 공동지사장 공동화당지설 이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별 문제없어. 취사기능 이것만 주고 안 주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다 주고 가보시면 실제 싱크대 싱크대 다 있어요. 다 있다. 실제는 다 있다. 다 있다 해도 법문의 표현은요 있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규모도 제가 봤습니다. 규모가 둘 다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세 개청 세 개청까지 둘 다 이하로만 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청 아시죠? 개청 청수는 그냥 외형상 지하청 빼고 1,2,3,4,5,6,층 입니다. 그런데 개청은요 6청,7청 이라 할지라도 특정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몇 개냐 할 때 개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수가 아니고 그중에서 몇 개청 가지고 주택으로 쓰고 소유한 분이 임대를 친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수 보시면 청수가 몇 청이 나온다 할지라도 보니까 지하청은 청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1,2,3,4,5,6,7, 7,청인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만 딱 띄어서 말할 때 세 개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이 선원계청이 세 개청까지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차이 좀 납니다. 이 세 개청까지만 또 바닥 면적 바닥 면적들을 합한 것이 이 다가구는요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를 말한다. 그런데 다중은요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를 말한다. 그래서 100평 200평 여기까지 상한선 제한이 맞습니다. 이 바닥면적 이것도 곧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한 개 1층의 바닥면적 2층의 벽 사이에 2층의 바닥면적 3층의 바닥면적 각 층마다 바닥에 다 나옵니다. 이걸 다 합하면 옆면적 이렇게 부르죠.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되는 것이 많았다. 그다음에 아파트입니다. 일단 구분해서 소유한 주택 건물인데 아파트는요 건물 규모를 묻히지 않습니다. 건물 청수 가운데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청수가 5개 청 이상이 되면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외형상 10층 또 15층 이럴지라도 주택 서는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되면서 구분소에 딱 아파트가 된다. 필연적으로 19나 5세대 이것들은요 5개 층이 되어서는 안 돼. 둘 다 딱 반대로 4개 층까지만 4개 층 3개 층 2개 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구분소에 차이점은요 4개 층까지 이하만 합한 바닥 면적 합계가 연립은요 좀 큽니다. 그래서 660조 미터 200평 초과 초과 할 때가 연립이 된다. 그 다음에 다 세대는요 660조 미터 이하 이하의 어떤 중소형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큰 평수 빌다 작은 평수 빌다 이렇게도 보시면 얼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한 건물 속에 옛날 빌라는요 2층 딱 되면서 집이 많이 있는 옛날 연립도 있습니다. 한동 개별적 집은 평수가 작지만 한동 자체의 집이 10개가 붙어있다. 합하면 만들어질 수 옛날들 옛날 연립도 우정충 한 그런 식 옛날 연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 이것도 빌리 알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편에 날개편 보시면 오른편 페이지 페이지 아니면 날개편 날개편 보시면 그 밑에 청수 산정에서 필러티 가 보입니다. 혹시나 건축물 1층 벽이 없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이 필러티 인데 필러티 부분들은요 보통 건물들은 1층 1층 청수 에다 산정을 한다. 1층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필러티 건물들이 보통은 다 포함되어 여러분들 포함됩니다. 요중에서 몇가지 일대는요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형태 빌라 형태 갖추고 있는 단독 소유 안 다 가 구나 또 공동 구분 소유 안 다 세대 입니다. 두 가지 빌라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규모 작은 빌라 인데 1층 전부 다 필러티 이면서 주차장 이면 청소 해서 빼줍니다. 빼줘요. 1층 전부 다 필러티 이어도 청소 해서 빼준다. 그런데 나머지 일부 일부만 필러티 다 일부만 필러티 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1층 나머지 부분 나머지 1층 부분 주택 안 용도 상가 점포로 서면요 빼줍니다. 청소 빼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상가 주택 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청소 빼줍니다. 다우가 3개 층 까지 이렇게 딱 되었다. 그러면 상대 점포 다 청소 빠져 1,2,3 개 층 을 씁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그 밑에 있는 공동주택 에서 아파트 컴평 수인 연립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이 두 가지는요. 일청 전부 가 다 필로 T 구조 이면서 쓰임세 가 주차장 용도 등 1개 보시면 청소 에서 제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가구나 다 세대 이거 같은 경우 전부 일부 아파트 연립 전부 다 필로 튈 청소 에서 빼줍니다. 라는 말 보이죠. 이것들 외에는요. 일청 필로 청소 에서 안 빠집니다. 다 포함됩니다. 또 다른 특필 방제 지구라는 곳에서는요. 일청 필로 다 빼주지만 특별한 그런 지구 아니면 무조건 청소 에 잡힌다. 원칙을 세워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상황을 확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이죠. 자금에 따른 구조 구조 에 따른 주택 구분 이에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자금 자금 에 따른 주택 구분도 되기도 한다. 이것도 중요한 상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국은요. 자금에 의해서 국민 주택 이란 주택을 또 상정을 합니다. 또 국민 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체 다 부를 때 민영 주택 이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은요. 자금에 따라서 국민 주택 이 있고 이것이 아니면 다 일체 다 민영 주택 이 된다. 부릅니다. 국민 주택 은 뭐냐. 국민 주택 은 일단 말입니다. 일단은 혹시나 앞으로 이 법입니다. 이 법에서는요. 이 법에서는 말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으로 면적이 나와. 면적. 면적이 나오면요. 이 법은 모든 주거 전용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기 집만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용면적이 있어요. 공용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공용 면적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급 면적 분양 분양할 때 분양 면적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법은요.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아니에요. 전부다 주거 전용 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만약에 자기 집이 144다. 그러면 주거 전용이 114 공용 부분도 20 또 6 8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럴 때 이쪽 부분만 말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국민주택 말입니다.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일단은 이것은요. 국민주택이니까 국민주택의 사이즈 국민주택 규모 가있어요. 이 규모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 내용도 보시면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뒤에 나올 건데 국민주택 규모 하면 규모 규모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도시 지역 안에서 단 말입니다. 다 85 저곱미터 이하 입니다. 그런데 도시도 아니면서 수도 건도 아니면서 업 단위 면 단위 농촌 농촌 도시 지역도 아니고 수도 건 경기도 아니고 업 단위 면 단위 농촌 인데 농촌 은 100 저곱미터 까지 로 한다. 국민주택 규모 하면 도시 지역 안에서는 전부 다 85 이하 또 경기도 다 85 이하 입니다. 그런데 도시도 아니고 수도 건도 아니고 농촌 업면 단위 에서 100 저곱미터 이하 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입니다. 알아주십시오.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규모 85 이하 등 인데 그런데 여기 건설대가 누구냐 합니다. 모든 어떤 건설회 모든 사람들 건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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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도시 기금 공적인 자금 지원받거나 국가나 지방의 재정 세금 모든 사업자 대우건설 현대건설 묻지 않고요 모든 사업자가 지었는데 그 자금이 뭐냐 주택 도시 기금 공적인 자금 국가나 지방의 재정이 투입 되었다 하면요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면 전부다 국민주택 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건설 자가 누구냐 건설 누구냐 공공 건설 주체 입니다 공공 공적인 주체 공공 주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에서 주택을 건설 한다 또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 단체가 주택 을 또 건설 합니다 또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서울시 하우스 공사 지방 공사 등이 주택 국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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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사 각기 지방 공사 등이 주택 건설 하면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면 전부다 국민주택 된다 민간 회사가 건설 해도 공적인 자금 투입 되었다 또 공적인 주체 국지 토지 가 건설 했다 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면 국민주택 된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어떠시고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뭐냐 민영주택 이다 이렇게 부르는 자금불들도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입원 사항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입원이 참 중요해요 다음 시에 꼭 나올 겁니다 세대 구분형 세대를 나누어 쓴다 해서 요건 세대를 나누어 설 수 있는 형태의 세대 구분해서 설 수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 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건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최초 최초 탄생이 될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그 뒤에 나옵니다 주택 단지 건설 할 때는 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설 세워서 승인받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서 최초로 건설할 됩니다 건설할 때 할 때 할 때 한계세대 이렇게 단지 규모를 묻지 않고 그런데 한계세대 공급받으신 분이 원합니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은 평수가 크다 크다 보니까 마흔 네펭이 크다 그죠 그러니까 다섯개 너무 크니까 현관을 현관 현관을 따로 두개 세개 이렇게 메워주겠죠 메워주면서 또 가운데 경계벽을 이렇게 쳐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기 이쪽 부분 부분 다 구분해서 독립되어진 주거생활 독립되어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뭡니까 각기 입식 부엌 기능을 갖추고 화장실 욕실을 갖추어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쪽을 합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 경계벽 입니다 경계벽 이 경계벽을 설치할 때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연결문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설치할 조건을 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역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 보시면 구분되어진 생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부엌기능 화장실 욕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될 때 이쪽 부분들을 구분해서 소유한다 등기한다 구분 등기한다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구분 생활은 되어도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행태가 바라는 것이 세대구분형 공동조택입니다 그런 거 이것이 또 단지를 가득 채움이 아닌데 이것이 또 규모가 또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입니다 단지 전체의 세대수 이 세대수에서는 최고 최대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단지 전체에서의 주거 전용 면적 기준에서 합산 면적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게 해라 이런 건 또 시안이 붙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 주택건설 할 때 설계할 때 주택건설 기준 이것을 적용할 때는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한계 세대로만 산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표에 오른쪽에 보시면 있어요 오른쪽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최초간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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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이 기존 주택을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각종 어떤 행위허가랍니다 행위허가 각종 단지 안에서 행위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뭐 혹시 뭐 개축한다 뭐 한다 또 뭐 리모드 등 다 포함됩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세대구분 세대구분 형태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있는 주택을 또 내부에 공사를 중에서 세대구분 형으로 쓰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이쪽도 기준이 또 다르게 또 정해집니다 있는 집을 저쪽입니다 있는 집을 쪼개 처음에 나올 때부터는요 하나 둘 세 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있는 집 있는 집을 쪼갤 때는요 기존 주택 기존 주택을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두 개 세 개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있는 집을 쪼갤 때는 한 개만 벽을 딱 쳐서 구분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집을 쪼갠다 할 때는 한 개의 세대만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두 개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이 경우도 그죠 굽은 별도로 별도로 굽은 출입문 굽은 출입문 현관이 현관 별도로 굽은 출입문을 둬라 합니다 면적은 따뜻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해당 동 해당 동과 단지 전체입니다 해당 동에서는 그 한 동이 주민들이 막 하려고 합니다 한 동에서는 3분의 1까지 넘을 수 없다 한 동 세대소에서 그런데 단지 전체로 가서는요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합니다 있는 집을 쪼개어서 벽을 쳐서 이렇게 임대사업 해보겠다 할 때도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까지 단지 전체로서는 10분의 1 넘을 수 없다 이쪽은 처음부터 3분의 1 3분의 1이었죠 그런데 이쪽은요 단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인데 전체는 10분의 1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딱 보시고 이렇게 쪼개어도 단지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다 합산해서 한 개 제대로 본다 이 문장의 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왼쪽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한 문자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 문제 볼게요 문제 자 문제 편가입니다 문제 편 가보시면 저기 뒤편에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용어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185페이지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등록된 중고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에 건축물 전분할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네 맞죠 이를 단독과 공동구분한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국지 토지가 도시 지역에서 건설한 주택으로서 전형 85 이하에는 국민 주택이다 맞죠 국지 토지라고 하는요 공공사업자가 도시 지역 안에서는 85 이하니까 국민 주택이 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 자금 지원 받아서 건설되었는데 그 도시에서 건설한 전형 85 이하 국민 주택이다 재정과 기금 투입이 되어지면 사업자를 묻지 않고 다 85 이하 도시 안에서 국민 주택이 됩니다 맞고 4번이요 민영주택이란 것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번이면 맞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는데요 주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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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할 때 보시면 특히 공동주택입니다 공동 공동주택에서 보시면 세대 가입 그 세대 출입문이 딱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기 바깥쪽은 다 빼고요 세대 안에 딱 보시면 벽이 좀 많아요 큰 방 작은 방 또 안방 벽이 있습니다 이런 벽들 다 없다라고 봅니다 자 또요 보통 벽하면 벽의 중심선에서 벽두께 반은 면적의 대부분 다 포함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벽두께가 포함이 안 돼 벽두께는 다 공룡 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안에 딱 보이는 부분 세대 안에 딱 보이는 외벽 바깥쪽에 있는 벽 이 외벽에 안에 보이는 부분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그래서요 공동주택에서 주거조정 벽두께는 공룡 면적에 포함되고 딱 벽두께 안에 딱 보이는 안쪽에 딱 보이는 가운데 집안에 있는 벽들 말고 딱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벽 내부선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아닙니다 어분 헬스네요 보통은 벽하면 바닥 면적 건축면적 하면 벽두께 반은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주거조정 할 때는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가장 바깥쪽에 있는 벽 외벽에 안에 보이는 부분 내부선 가지고 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분 질문 답이 X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곧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넘어가시고 세대 구분형을 보시면 4번 문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4번 문제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간 내부 일부에 대해서 세대별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되어진 공간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세대 구분 되어진 공동주택에 각각 그 공간의 면적은 50 이하이 된다 이런 상황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에서의 단지 전체 소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맞죠 4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면적 합한 것이 단지 전체 주거 전용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전체를 합산해서 한 개 세대로 산정한다 해서 이제 5번 질문은 또 맞는 표현이 되겠죠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손을 대어서 이렇게 만든다 할 때의 조건입니다 일단 1번 기존 주택을 쪼개어서 세대 구분형 만들 때는 합산해서 두 개 세대 이하이다 1번 맞습니다 또 각기 별도로 욕실부가 구분 출입문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또 단지 전체에서는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맞습니다 4번에서죠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0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된다 이 기존 주택을 쪼개어도 관계없이 합산해서 한 개 세대로 산정한다 5번 지문도 맞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나왔고요 다음 시험에 세대 구분형 또는 국민주택 둘 중에 하나 꼭 시험에 나옵니다 확인하십시오 다시 앞으로 다 가보시면 이제 3페이지에 도시형 생활특위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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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